조명 초롱언니가 해줬어요 엄마 커피 내려줄까? 네! 나 얼굴 나오면 안 돼? 진짜 큰일나? 나 오늘 큰일날 것 같아서 안찍겠어 아니 새까나 한번 하면 웃길 것 같아 나 계속 노래해줄게 초롱언니가 커피를 내려주고 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파인애플도 초롱언니가 잘라놓은 건데 제일 먹고 있어요 초롱언니 잘 먹을게요 그것만 먹어? 네? 왜 언니 언니 보지 마요 보지 마요 제가 자꾸 옆에서 봐요 와우 짜잔 죄송합니다 너무 매워 완전 매워요? 아니요 여기 내게 생각해? 우와 부어진 게 아니고 그냥 눌린 거 같아 아우 너무 매워 완전 매워요? 그냥 빌리 부어버렸네 완전 먹어볼게요 나머지 봄이 우리 잘 먹을게요.